사진 작업을 할 때 제일 귀찮은 일이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는 건데요 특히 여행 사진 같은 경우 다시 가서 찍어올 수도 없고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축제 가서 찍은 사진에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워줄 수 없냐는 부탁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원래 이런 게 다 노가다로 힘들게 작업을 해야 했는데 포토샵에서 새로 업데이트 한지 좀 되긴 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사람이든 물체든 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배도 다 지울 수 있고요 이 사진처럼 사람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기능은 포토샵에 새로 추가된 리무브 트리라는 기능인데요 아직 정식 포토샵에는 기능이 들어오지 않았고 포토샵 베타 버전에만 이 기능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포토샵을 지금 구독 중이시라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을 열어주시고요 처음엔 이렇게 모든 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쪽에 베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다양한 베타 버전 앱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 두 번째인 포토샵 베타 버전을 설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옆에 다른 거 설치 뜬 것처럼 여기 아마 설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다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라고 뜨는데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가 다 되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 25.10 버전입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사진들을 다 넣어놨는데요 두 개 다 열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 사람 없애는 걸 해볼 건데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남자분을 지워볼게요 이쪽에 베일밴드 같은 모양을 꾹 눌러주시면 옆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뜨는데요 이쪽에서 두 번째인 리무브트를 눌러주세요 이거는 지금 포토샵 베타 버전에만 있고 포토샵 정식 버전으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의 대괄호 버튼을 왼쪽을 누르면 작아지고 오른쪽을 누르면 커지는데 적당히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이 남자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림자도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기다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손이 좀 어색해서요 여기서는 또 포토샵에서 요즘 밀고 있는 기능인 제너레이티브필 AI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쪽에 이 라소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꽃다발을 들고 있는 이미지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바로 아래에 뜨는 제너레이티브필을 눌러주세요 꽃다발을 들고 있는 손 이렇게 원하는 문구를 적어주고 제너레이티브를 눌러줍니다 그럼 한 번에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지금 굉장히 힘겹게 힘겹게 손이 꺾인 상태로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얘는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얘도 힘겹게 들고 있긴 한데 얘가 그나마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고 하나 더 해볼게요 얘를 눈을 꺼서 지우고 다시 아래쪽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제가 또 샘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산책하는 강아지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게 선택을 해주고 강아지로 과연 잘 나올지 정반대로 가는 강아지가 나오는데요 다른 것도 볼까요 나쁘지 않아요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너레이트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시 세 개를 추가로 더 만들어줘요 이렇게 또 세 개가 됐는데 전 얘가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래에 그림자까지도 괜찮네요 원본은 이랬는데 옆에 이렇게 꽃을 만들기도 하고 강아지 산책을 하는 것도 되고 재미있는 포토샵 기능입니다 한 개만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이번엔 사람이 아닌 사물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효과랑 방법은 똑같은데요 이 리무브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지우고 싶은 곳을 잘 선택을 해줍니다 범위가 클수록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래쪽도 조금 어색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지워주면서 완성입니다 원래는 이랬는데 리무브 툴로 이렇게 순식간에 다른 배들을 싹 지우고 배 한 개만 남겨봤어요 너무 쉽죠 정말 예전 같으면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노가다로 하나하나 힘들게 했었던 일들인데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 노가다를 안 해도 되니까 좀 행복하긴 하네요 다만 이게 아직 베타 버전에서만 되는 기능이라서 완벽하게 안 되는 사진들도 아직 있고 가끔 오류가 나서 저는 오류가 지금 PSD 파일이 저장이 안 되는 오류가 있는데 JPG 같은 걸로도 저장하는 것은 되거든요 근데 PSD 저장이 안 돼서 원본 파일을 지금 저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타 버전이라 포토샵 정식 버전처럼 막 편하지는 않은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베타에 먼저 넣고 있으니까 이렇게 깔아두고 하나씩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도비에서 계속해서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줄 테니까 정식으로 이게 리무브 트리 포토샵으로 들어올 때쯤이면은 기능이 굉장히 완벽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디자인 팁들을 올려보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어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은데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제가 구독자 분들이 2명 늘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봐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1800명이라는 1800명이 넘는 분이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신기하고 얼떨떨하네요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영상이 재미있지가 않은데도 계속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에서 축하한다고 유튜브 뭐 수익화 첫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메일도 보내줬는데 제가 시청시간이 3000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처음에 뭐 유튜브 4000시간 돼야지 수익화가 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찰 수 있는 시간인가 나하고는 먼 일이 아닐까 했었는데 벌써 3000시간이 차서 이제 4000시간까지 딱 1000시간이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남은 1000시간이 차서 저도 달러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? 왔으면 좋겠네요 계속 힘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열심히 고민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 팁들 얻어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